지금까지 시의원 구의원들이 배출이 되었지만 실제 민원해결사까지 우리 동네에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일을 시켜왔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지난 선거였고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해결은 꼭 해달라는 여러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첫째, 3년 후면은 청천농산곡동에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약 2만 세대 가까이가 됩니다. 지금 현재 도로는 전부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경인고속도로에서 세일고등학교까지 가는 우회 도로가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공병부대 부지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대형 백화점, 대형 쇼핑몰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복합 쇼핑몰로 당선되는 구청장, 당선되는 시장님하고 의견 교환 만들어서 꼭 복합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라는 주민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